제가 신 거 잘 못 먹는데 이렇게 천국으로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떡해요 이겨야 되나? 이겨야 되나? 아 이겨야 되나? 이겨야 되나?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내 먹먹고 소통한 표정 한번 날려주세요 어 먹어주세요 먹어줄까 먹어줄까 갑자기 다? 한 번만 더 다 먹어줘야 돼 어떻게 할까요 반쪽 맛 반쪽 맛 뭐 왜? 먹어줘요 먹어드릴까 됐어 했어! 먹어줄게요! 반쪽만! 반쪽만! 했어! 했어! 아 내가 먹어주고 싶은데? 아 진짜 쉬워! 아 진짜 쉬워! 아 내가 먹고 싶다! 어 잠깐만요! 맛있다! 이거 다 먹고! 아 내가 먹었다니까! 다 먹고 이 파랗! 다 먹고 이 파랗! 맛있는 거 아니야 알아요? 아우 잘 아프고 고소기구! 아하! 아 쉬웠다! 아! 아! 아하! 오! 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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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! 그러면 기왕이 들으실까? 아 이거 이렇게 어희로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억지다 잠시만요 네 한 번만 기울여주세요 너무 깜빡 한 번만 기울여주세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구나 아까 알아도 연습게임 없이 바로 벌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아니죠 근데 게임이 너무 일찍 끝났으니까 그럼 수령이 애교 한 번 보고 봐줄까요?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대요 안 됐대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먹겠다 먹겠다 내가 내가 드셔야돼 드세요 희지언니 먼저 가요 여러분 와우 아 이거 몰랐어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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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먹나요? 지금 먹고 있나요? 아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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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핸대 pigeon 레몬 래모를 먹으면서 머미를 부여 wonderful 흡수를 구우깃입니다 여러분 jaw 1949 во우 care 요 log 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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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라 아니야 잠시만 여러분 메모 샘으로 다 사보셨어요? 꼭 메모 사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맛있게 먹으러 와 이게 좋아하면 오옹이 바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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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으러 오는 거 맛있는데 아, 좀 먹어요 진짜 맛있게 맛있게 먹으러 왔는데 고기, 고기, 고기 고기 저게 어때요? 저는 정말 맛있습니다. 애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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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여러분 저 애교 감사합니다. 애교 간다 애교 간다 애교 간다. 음 맛있습니다. 탈락! 탈락! 아닙니다. 여러분 괜찮아요. 이기다! 폭파 탈락! 폭파 탈락! 폭파 탈락! 폭파 탈락! 폭파 탈락! 한 번 한 개 출발! 그러면은 버티! 펜프입니다. 솔직히! 아 솔직히! 아 솔직히! 마이크랑 흔들 것 같은데요? 근데 티가 나갔어요. 아 이러네요. 네! 변명은 되지 않겠습니다. 벌칙 당첨. 제가 벌칙 당첨.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? 아 좋아요 좋아요. 아 저는 레몬을 좋아한다고 못 먹어요. や 무엇이냐? 아 너무 맛있었어요. 잠이 미안해요. 와 왜. 왜 그만 와봐요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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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나이 그냥. 그냥 뭐, 왜. 레몬사탕이나 무슨 레몬 이런거 갖고 왔는데. 레몬을 못 먹어요. 아. 뭐, 뭐. 뭐. 뭐, 뭐. 먹어 보겠습니다? 시작 여러분 원래 저게 정상입니다 제가 너무 잘 먹은 거였어요 어떡해 진짜 커요 우는 거 아니죠? 아 맛있다 맛있다 재밌다 저는 멤버들의 고통을 저에게 했거든요 나와요 말해요 말해요 못 먹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어떻게 해주세요 먹을 거 근데 그거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왜 잘 먹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수고하니깐 너희들 수고하니깐 네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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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네네네네 알았어 하하 2 2 2 3 3 3 4 4 뭐였지? 보였어요? 아니, 난 문어 맞아요, 이쯤에서 레몬 삶이 나와봐 줘야죠 그쵸 아게가 마늘 줘야죠 아라는 총 한 개를 먹게 되는 거네요 저 레몬 좋아해요 아라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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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가 먹는 동안 그리고 레몬이 드시고 싶으신 분이 혹시 레몬이 드시고 싶으신 분이 혹시 치킨 치킨을 먹고 싶으신 분이 혹시? 아, 저희가 또 맞추기 일찍입니다 먹을까? 없어요? 먹을까? 레몬은 배추 레몬 두 대 대단하며 한 Dang 아, 레몬 좋아하시는 분? 물이 날까, 이거? 아, 레몬 좋아하시는 분 없으신데요? 소아주신데요? 소아주신데요? 아,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가자, 가자 우리 여러분, 레몬과 함께하세요 어? 와아아아 지금 열핀 다 잡아가지고 자 다시 가면 이bereich 와아아악 아아아아아 네버가 네버가 네버 chauff중 잡아주면 됩니다 잠깐만! 뭐야? 너한테 안다니까 어허님하고 가고 이거 봐 다있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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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죠? 너무 한 거 같냐? 아니, 그 많고 많은 가래들이 아니라 콧밥을 줄이다. 자, 어서 주시고. 아, 맛있어. 올라오기. 아, 나는 또 먹었어, 선생님. 아, 맛있어. 나랑 매운 놀아. 왜 저래? 래? 래? 아, 빨리 먹었어. 아, 그 맛. 어, 다짐 막힌 한 개. 아, 그니까 대충, 그냥, 다가? 이기복, 이기복. 목밥이 일어나면, 이파라고 했고. 목밥이 일어나면, 이파라고 했고, 우와! 아, 전희가 왔어요. 아, 이 게임이 더 편해요, 거짓말. 사실 뽀보 언니가 한 번 훌륭한 것 같은데 한 번 훌륭한 거 같은데 한 번 훌륭하잖아요. 네, 하지만 우선 정희가 훌륭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정희 언니. 아니, 나눠 먹어도 돼요. 뽀보 언니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. 아니요, 괜찮지 않아요. 정희가 선택해요. 그냥 같이 먹어요. 잘 먹어요. Anyways. 오우, 과연. 오우. 와우 역시 들이 너무 잡히기거리지 나 수박이 저는 진짜 못 잡겠더라구요 자 하나 둘 셋 대형룡 고마워!